오빠는 옛날 사람. 요새 나이가 많은 분을 만나나봐요. 미안합니다. 오늘 영스타들이 총출동한 무대인데 영스타 중에서도 하유비씨는 정말 신선한 그런 얼굴이거든요. 아 정말요? 어떻게 신선하신가요? 낯설단 얘기죠. 아마 앞에 계신 분들도 좀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정식으로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가 첫 무대인 신인 가수 하유비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데뷔를. 그러니까요. 불의해서. 그것도 이렇게 많은 관객 여러분 앞에서. 지금 첫 곡을 맞췄는데 기분이 어때요? 정말 쉽지 않네요. 연습한 대로 잘 나왔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었어요. 왜요? 괜찮았는데. 멋있었어요. 좋았어요. 여러분 하유비씨 잘했죠? 감사합니다. 노래 제목이 옛날 사람. 옛날 오빠가 아니고 옛날 사람. 네. 옛날 사람. 여기 옛날 오빠들 많이 계신데 옛날 오빠들에게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유비씨 너무 귀엽죠? 예쁘고. 오늘이 첫 무대래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유비씨 우리 서연씨가 지금 얘기한. 네. 뭐 애교 개인기 발사 이런 거 가능합니까? 네. 우리 옛날 오빠들 옛날 언니들. 죄송합니다. 아니요. 다 지금. 우리 언니 오빠들께. 다 청춘들이신데 왜 그런 얘기하세요? 우리 언니 오빠들이 확 하유비씨를 확 알 수 있게끔.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난 정말 오빠가 좋아. 듣고 있으니까 저절로 웃게 되네요. 좋네요.